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의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영입니다. 모두들 건강하시죠? 요즘에는 이 인사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선생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가 하나같이 파이널 시즌이 되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걸 점검받고 그리고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받는 시간이 대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그 결과물 앞에 어떤 부분은 어떤 과목은 만족스러운 이런 여러분들이 표정도 짓는 시간도 있겠지만 어떤 한 부분에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아직까지 여기까지 발전한 정도가 이 부분밖에 없나라고 스스로 한숨이 확 하고 내려지는 그런 과목 또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요즘에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학생들이 밤마다 한 명씩 같이 나타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었는데요. 저와 함께 공부했던 그리고 저와 함께 인연이 닿았던 여러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어요.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어느새 선생님도 선생님 과거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선생님도 이때까지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 매번 승승장구만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뭐 주저앉아서 가만히 멍하니 있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고민했던 시간들도 되게 많을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 중에서 선생님도 똑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내 시간이 너무 답답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답답한 나는 되게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왜 내 결과물은 눈앞에 내가 하고 있는 만큼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런 고민에서부터 비롯된 답답함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시점이면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삶의 경험치가 많지는 않아서 그 답답함을 넘겼던 횟수가 아주 많지는 않았겠지만 선생님은 여러 번 있었겠죠. 그러니 선생님 이런 답답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을 저도 제 삶을 과거를 쭉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살아온 과정 안에서도 시간을 허비했었던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럴 때 말고 꼭 엄청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몰입하고 그랬을 때 그 결과물이 오지 않았을 때만 답답함을 느끼더라고요. 내가 만약 이렇게 잘못하거나 조금 미흡했거나 이랬던 시간에 왔던 결과물은 아 내가 좀 미흡했구나 반성을 하게 된다면 반대로 정말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끌어서 여기에다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오지 않으면 나는 뭘 했지? 그 다음에 난 이게 맞는가? 또는 왜 이렇게 발전하지 않지?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나의 삶이 그리고 내 공부가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친구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동안 너는 제가 현장에서 실제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에게는 아 그동안 정말 너의 삶을 정성스럽게 열심히 살았던 아인가 보다.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선생님이 경험해 보니 이런 답답한 시간을 조금 지났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비약적인 발전이 나타났던 순간들이 반드시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과정 중에서도 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향해 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고 있다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지금 답답함을 조금은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우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도 그때 걱정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었는데 그 걱정하면서 막 열심히 이게 부족한가 보다 저게 부족한가 보다 어떻게든 더 막 잡아당겨가면서 최선을 다했던 결과가 나중에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알았죠. 지금 선생님의 이런 영상을 보고 있는 저와 함께 커리큘럼을 쭉 달렸던 열심히 열공했던 우리 열공이들 어쩌면 제가 이 영상이 마지막 퀘스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은 이제 고3과 관련된 모든 지금 2021 커리큘럼은 다 완강한 상태인 거거든요. 그동안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커리큘럼 안에 분명히 개개인에 따라서 부족한 점도 보였을 텐데 저를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하는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던져주는 수강평이나 댓글이나 아니면 저와 함께 소통하는 많은 창구에서 저에게 주는 감동적인 여러분들의 마음들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열심히 나아가는 에너지를 제가 뿜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했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선생님도 이렇게 받았던 여러분들에게 받았던 많은 에너지를 모아 모아 모아서 선생님 역시나 저의 미래에 저의 에너지를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저랑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면서 저에게 받았던 기운과 에너지를 받았던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제게 받았던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에 열심히 투자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달려나가길 바라요. 그동안 열심히 열심히 달렸고요.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 우리의 잘하고 있는 정성스러움을 믿고 끝까지 열심히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열심히 연구하고 강의하는 박지양이었습니다. 얘들 안녕